2024 컨텐츠 유니버스 코리아가 오늘 경기도 고향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. 이델리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일상이 컨텐츠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. 올해는 차세대 융합 컨텐츠 산업협회와 한국 인디게임협회 등 업종별 단체 외에 성균관대 인간 AI 인터랙션 BK21 사업단 글로벌 융합학부 등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관계를 구축했습니다. 행사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이틀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, 인플루언서 컨텐츠 허브,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 데이 등 16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